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 중에 한분이 급하게 전화연락이 오셨습니다 XV250인데 길에서 길바닥에서 퍼졌다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반응은 아예? 네 아예 없어요 이게 어땠냐면 며칠 전에 키를 딱 키온을 하면 세리머니가 돌잖아요 근데 이제 시동을 걸면 탁 꺼져요 그래가지고 퓨즈를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타고 탔어요 근데 오늘 시동은 뭡니까? 어 그런식으로 제가 얼마전에 타 쪽 번 했었죠 아아 그 사람이 저에요 식당 뭐 했었죠? 네네네네네 도나킬라로다 돈이 더 나아게 생겼어요 네 돈 좀 모아가지고 그냥 XIX으로 한방에 가야지 이 생각 딱 하고 있었는데 와아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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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이게 XIV가 말이 많아가지고 네 안살라 했어요 원래는 근데 사실 이게 디자인이 저는 참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 네 그래가지고 근데 XIV가 부러지는데 뭐 해도 되는데 네 이제는 대테비도 한테 불러지지 말아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야 있더라고요 아 소금이 한테 네 맞아요 아니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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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이거 알리드로마도 작은 거 같아요 알겠고 아 그렇죠 네 네 네 중국산이 비싼 거면 중국산을 누가 비싼 거면 쓰겠냐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건 뭐 어찌됐든 이렇게라든가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 염망이 있네요 저는 대구뿔이신지 몰라 대구뿔이신지 몰라 네 지금 대구에서 임시로 나와 있는건데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서 다녔어요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집을 제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바이크를 타야되는데 차는 어차피 와이프가 계속 끌고 다니고 있고 저는 계속 이제 바이크만 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와이프가 뭐 좋아라 하겠습니다 바이크 타는거를 바이크 타는거를 바이크 부딪히 있게 아시겠지만 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